네 여기까지 오늘은 하는게 아니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큰게 하나 있네 그 저희가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저희 갚아봐요 동물의 삶 갚아봐요 진짜로 갚는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죠 어 지금 나온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난리가 났죠 진짜로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 열흘 좀 넘었는데 저희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빈도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낮에는 회사일을 해야 되니까 예 저도 거의 회사에 가가지고 출근할 때 한번 퇴근할 때 한번 지하철에서 그렇게만 하고 저는 그런데도 못하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구나 저는 회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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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시간에 음 아 맞아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가보면은 진짜로 막 온라인 온라인인 사람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네 맞아요 기존에는 보통 없거나 한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주말엔 열명 네 열한 명 다 근데 보면 내역 보면 다 똑같은 거 하고 있어 네 모여봐요 동물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있어요 요즘 친구 신청도 엄청 들어와요 아 제가 사실 그 어 이제 저 튀덤님의 섬 광신도를 네 트위터에 아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다른 패친 분이 저도 가고 싶어요 광신도 아 오시라고 하세요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광신도가 남방구라 네 남방구라 북방구에 없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진짜 지난번에 한번 진짜 대규모 낚시 섹션을 했었는데 어 그 네 하여튼 그랬는데 뭐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일단은 제가 뭐 본가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까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어 닌텐도는 온라인을 못해 시리즈 하아 이게 하아 그 일단은 동물의 숲이 이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일단은 그 온라인 체계는 보통 그거예요 남 친구의 섬 방문하기 아니면은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남의 섬 그냥 랜덤 섬 방문하기 랜덤은 아니고 이제 패스워드를 통한 섬 방문하기 이런 게 있는데 어 이게 P2P로 돌아가요 음흥 이게 그 하아 사실 뭐 하아 이 동물의 숲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는 결정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로컬 플레이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닌텐도 서버를 안 거치고 그래서 그 P2P로 이제 결국 P2P 와이파이로 이제 하는 건데 그 그런 상황인데 그게 그 보통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은 보통 이제 서버가 중심이 돼서 이걸 이제 데이터 중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 이제 섬을 열어야 돼요 일단 뭐 친구가 우리 섬에 놀러오게 하려면 섬을 열어야 되는데 그 순간 이제 그 섬의 스위치가 P2P 호스트가 돼요 네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방식인데 그 줄을 서야 돼요 이게 한 번 여러 개가 못 들어요 왜냐 저희 생각에는 어 스위치가 아마 못 버틸 거 같다 가 지금 대충 예측되는 이유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이제 스위치가 그 부하를 못 견뎌 하드웨어 부하를 못 견뎌 이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뭐 애초에 스위치가 와이파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그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고요 그리고 그 뭐 사실 그래서 그것까진 뭐 오케이 뭐 P2P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뭐 그걸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네 로컬 플레이 상장하려는 건데 정말 황당했던 건 예를 들어서 안에서 누가 이제 뭐 NPC랑 대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아이템 창을 열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떠나려고 그럴 때 창을 닫아주세요 대화를 맞춰주세요가 떠요 왜냐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생각엔 저장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한데 네 데이터 싱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왜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온라인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 닌텐도가 너무 못한다라는 게 좀 또다시 증명이 됐고 아니 뭐 그래요 원래는 이제 뭐 이제 로컬 플레이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사람들 다 모여서 아 우리 섬 놀러올래? 그럼 이제 스위치 딱 꺼내고 모두가 스위치를 꺼내서 거기서 와이파이 연결 없이 당연히 로컬로 해서 다 즐긴다 이런 거를 이제 상상을 하고 만드셨겠지만 현실은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네 좀 한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닌텐도가 이제 하는 방식은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은 아니에요 근데 좀 만약에 어차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게임들도 로컬 플레이 대전이랑 인터넷 대전 이런 거 하면 보통 그래도 인터넷 대전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메인 서버에서 그거를 이제 호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닌텐도가 옛날부터 이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스플릿팀 2도 P2P에요 걔는 대전 게임이에요 심지어 아니 걔는 그 이제 매년마다 닌텐도가 교토에서 선수권대회도 하는 앤데 게임인데 그런 게임을 갖고 지금 P2P를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저는 이게 무슨 이런 온라인 방식이 무슨 게임 기법 게임에서 쓰는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그 마인크래프터스 그 요즘 그 포켓몬고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봤는데 그게 온라인이 딱 지금 동물의 수피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누군가랑 같이 뭘 만들려면은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하고 그 QR을 찍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건축을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얘네가 반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와가지고 뭐 불을 지른다거나 물건 훔쳐 간다거나 뭐 이럴 수가 약탈을 간다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걸 중간에 다 내쫓고 싶으면 얘가 꺼버리면 돼요 주인이 전 그래가지고 동물의 숲도 이런 그런 비슷한 시스템인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플래튼 얘기를 들으니까 어 얘네 문제가 있구나 아니 그리고 그 동물의 숲에서 전원 내리면 다 튕겨요 네네 그냥 저장도 안하고 튕겨요 네 그게 저는 그게 딱 마인크래프트 어슷도 그래가지고 저는 딱 그게 무슨 게임 온라인을 할 때 뭐 그런 샌드박스형 게임들이 그런 식으로 온라인을 만드나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냥 어 근데 스플래튼 얘기를 들으니까 어 말씀이 많네요 닌텐도는 온라인을 못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포켓몬도 그렇네요 포켓몬도 이것도 누가 그 레이드를 열어야지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실드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고 말았는데 이것도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대전을 열면은 사람들이 다 접속해서 하는 시스템 그러다가 중간에 튕기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게임이 진행이 되는데 열었던 사람은 그냥 게임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레이드를 뛰고 있는데 만약에 한 명이 튕겼으면은 그냥 시스템은 그 사람 없이 진행이 되고 어 저는 그 레이드를 발견한 상태로 다시 있는 그러니까 레이드를 안 했던 상태로 돌아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지금 결국 저장 안 되고 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도 그마저도 동물의 숲이랑 비슷하네요 사실 그래서 그 외에 뭐 이제 딴 얘기를 좀 해보죠 게임의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는데 어떤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게임은 힐링인가 그거는 이제 오비안 케노비가 말한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 특정한 관점에서 나는 대출을 다 갚아야겠다 그래야 힐링이다 나는 그럼 어째요 대출을 갚았더니 또 대출이 생기는데 네 저는 그래서 안 갚고 있습니다 영원한 재무관계 뭐 어때요 무의자인데 네 그니까요 어 그건 농담이고요 사실 좀 그 좀 그런 게 희화가 많이 되긴 했어요 한국인들이 그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는 방식 자체가 무슨 이게 그거냐 뭐지 디아블로냐 이게 무슨 네 무슨 그 뭐 미국은 미국에서는 게임 출시도 안 됐는데 벌써 1차를 갚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나 뭐 알고보니 그땐 알고보니 이게 끝이 아니었지만 뭐 하여튼 네 지금 벌써 제가 아는 사람은 벌써 그 엔딩 엔딩을 봤더라고요 그 그 엔딩 크레딧을 봤더라고요 아 이게 그 뭐 아 이거 이것도 스포일러인가요 뭐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냥 그 노래 나오는 거 라이브 그거 초대가 성공이 되면은 네 게임이 끝납니다 그게 그게 엔딩 크레딧인데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걸 벌써 봤더라고요 나는 그거 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니까 열심히 하셨나 보다 네 그런가 봐요 어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에휴 그 많은 그러게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보면은 되게 무서워요 지금 다들 하는 게 무슨 그냥 나는 나는 그냥 좀 힐링 좀 그냥 좀 수확 좀 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나름 그런 거에서 이제 그 그런 걸 하는데 이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 무슨 진짜로 무슨 새마을객 짜고 있어 새마을 운동하고자 새마을 운동 다 같이 저는 몰랐는데 그 뭐야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 것 같은데 아예 벌써부터 대도시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뭐야 이게 그리고 저는 오늘 봤는데 그 이제 나무를 이렇게 과일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 밑에다 그림 그려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아 그래서 참 재밌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굳이 저렇게 해야되나? 게임을?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막 막 타임슬립까지 하면 타임머신까지 반영을 해가면서요 그 이제 저희 본가의 본가의 호로이님처럼 타임슬립까지 해가면서 할 건가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누구는 그 뭐야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2060년까지 타임슬립 했다나 뭐래나 대체 그럴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하루치 일을 다 끝낼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시간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? 결론은 아 뭐 그렇겠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시간을 돌릴 필요까지 있는 게임인가? 사실 그런 거 컨셉 잡아가지고 만드는 거는 재밌는데 네 그렇게 뭐 시간을 돌려가지고 굳이 그래갖고 시간 돌려가지고 굳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 가지고 비트코인 하는 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마 그 이제 특정 이벤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야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에이블 시스터즈라든가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데 네 그리고 왜 중간에 이제 마을회관으로 바뀌면은 네 그 마을회관으로 바뀌면 이제 그동안 못하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이제 액세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 참아서 타임슬립 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근데 듣기로는 지금 이번에 4월에 이벤트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이벤트 하는 거 있으면 결국 타임슬립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하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벤트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2060년 돌리신 분은 결국엔 다시 원래 시간으로 돌리면은 또 서밍이 황폐가 돼 있을 텐데 하하 그렇게까지 저는 그냥 사실 요즘 그냥 자기 전에 잠깐 스위치 켜서 좀 좀 뭐 한 마일리지선 몇 개 좀 한 두 개 정도 돌고 뭐 오늘은 사실 수확도 못해서 사실 이따가 수확도 좀 해야 돼요 그 오늘부터 이제 그 부활절 이벤트 시작이라 달 달걀들이 열심히 열렸더라고요 달걀 열심히 보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런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오케이 뭐 그냥 그 정도는 그냥 그 선에서 뭐 오케이 그 어차피 뭐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? 뭐 하는 거니까 근데 아니 뭐 진짜로 와 뭐 타임슬리까지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조금 단체로 미쳐가는 건가요? 단체로 미쳐가는 어 너 시간 땡겼어? 어 나도 땡겨야지 뭐 이런 느낌? 응 그것도 피어프레셔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그냥 저는 그냥 제 그거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제 그 뭐야 페이스? 페이스 아 페이스에요 기본 페이스에 맞춰서 하고 계시고 네 그냥 좀 꽃집 좀 이제 꽃 좀 꽃밥 만들었고 그냥 뭐야 그 좀 나무 좀 과수원 몇 개 좀 했고 저희는 메인이 과수원이랍니다 과수원으로 돈을 벌어요 음 저도 거의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관광객 유치 정도? 네 관광객 유치는 뭐 그러는데 그 그 왜냐하면은 제가 그거를 하는 얘기가 그 뭐야 그 뭐야 제가 그나마 이제 이제 뭐 주변에 다 동물의 숲을 해서 네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그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다 모으긴 했어요 그 뭐야 과일들 다 모으긴 했어요 네 열심히 교환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 심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건 있는데 그건 근데 그런 것도 뭐 굳이 타임슬립 아니어도 이제 주변에 뭐 친구들 많고 이러면은 뭐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근데 뭐 나는 친구가 없어 이러시면은 뭐 할 말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냥 힐링? 일까? 이렇게 달려들면서 하면은 저는 사실 좀 약간 방 강제적으로 페이스를 줄이려고 딴 게임이랑 같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막 액박으로 좀 요즘 기어서보 정주행 중이라서 그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밤에 그냥 자기 전에만 잠깐 켜서 이제 좀 파밍 좀 하고 전 이 정도로도 적당한 게임이라고 생각 이런 정도로 적당하고 이 정도로도 되게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게임 저도 지금 사실 네 저도 지금 사실 그 말씀드렸던 출퇴근 시간 그 때 외에는 거의 게임을 손에 못 대고 있거든요 사실 마감이 어 음 네 그래서 그래서 게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저쪽 이제 같이 게임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뭐 파밍하고 그 재료 따고 뭐 만들고 뭐 그러고 있긴 한데 뭐 저는 제 페이스대로 그냥 게임하고 있으면은 그냥 괜찮은 정도 뭐 즐겁다 그 다음에 저는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신도라고 컨셉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지금 저기 선착장에서 내리시면은 그 문 앞에 부신지옥 써있습니다 하여튼 갑자기요? 아니요 원래 그랬어요 어 어 난 못 봤지 왜 아 그 오시기 오시고 난 뒤에 깔았어요 한 깐지 이제 한 3일 됐나 아 불신지옥 깐지 이제 3일 됐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컨셉에 맞춰가지고 그냥 저 혼자서 재밌게 만들고 있으면은 그냥 뭐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은 정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고 있다 세척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 그렇죠 각자 꾸미고 싶은 거 꾸미고 어 네 저 비서 뭐야 아 어 무서워 아 무서워 네 어 좀 무서운데요 네 저 이제 지금 저 저 옆에 있던 묘목들이 지금 좀 크게 잘 살아가지고요 하하 하하 조금 더 음산한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하하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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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뭐 각자 이제 뭐 동물의숲이 원래 그런거잖아요 뭐 각자 뭐 그런건지 모르겠네 왜냐면 제가 이거 사실 동물의숲은 처음으로 풀리는거라 예전작품들은 안해봤어요 근데 이제 대충 느낌이 그냥 이렇게 좀 힐링 이런식으로 그 이제 좀 하면서 힐링하고 뭐 이런거 같은데 왜 분명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게 한국인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그런거 같기도 해요 특성 같기도 해요 네 냄비근성 약간 하하 사실 모든거에 냄비근성이라서 좀 문제긴 한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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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천천히 계속하게 되는 약간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스위치 라이트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아무래도 막 그래도 많이 돌리고 하다보니까 배터리가 확실히 옛날보다는 많이 따는게 보이는 그런게 있긴 하네요 하네요 드디어 덕분에 좀 에이치 좀 스위치 라이트 리뷰를 좀 쓸 건덕지가 드디어 생긴게 아닌가 그동안은 많이 안쓰다가 그래서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러네요 뭐 하 글쎄요 좀 오래할거 같으세요? 좀 저는 오래할거 같아요 일단 계속 하다보니까 그냥 중간에 끝나지는 뭐야 중간에 이렇게 지루해져서 그만둘 요소가 거의 없어가지고 원래 보통 제가 게임을 관두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야 너무 어려워서 못 깨는 경우랑 다음에 다 깨가지고 이제 더이상 플레이할게 없을땐데 지금 이거는 그냥 거의 뭐 꾸준히 돈 벌리고 그냥 계속 꾸밀거 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계속 이벤트 생긴다고 하니까 네 계속 업데이트하면은 뭐 계속 놀건적지도 생길거고 그래서 되게 오래 플레이할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많이 해봤자 한두 시간 정도 할거니까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면은 계속 할거 같은 느낌? 네 뭐 다른 게임을 하더라도 금방금방 조금씩 조금씩 할거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냥 페이스 조절하면서 하면은 되게 오래할거 같아요 막 어떤 분은 막 몇천시간? 아니 뭐 500시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어느 할머니가 500시간인가 얼마나 해갖고 그 아예 다음거에다가 이름을 새겨줬다 뭐 이런것도 있었는데 개발팀이 네 뭐 그게 뭐 각자 플레이 스타일인거죠 뭐 타임스틸리블 하면서 다 단물 쪽쪽 빨아먹은 다음에 에이 끝났다 뭐 던진 뭐 팔고 이러는거든지 아니면 저희같이 이렇게 그냥 계속 하다가 두근두귿이 네 뭐 그런거든지 약간 둘 중 하나인거죠 그래서 각자만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는거죠 그런 그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든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각자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존중해주니까 좀 그래서 잘 만든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에 네 그런 address 모